8월 29일 목요일 08시경 태풍 제10호 산산이 일본큐슈 카오시마현 샌다이시에 상륙했습니다. 태풍이 일본 카오시마현에 상륙하는 것은 2022년 태풍 제14호 난마돌 이후 2년만의 일입니다. 카오시마현 내에서는 24시간 강우량이 500mm가 넘는 곳이 있습니다. 태풍이 상륙한 뒤 본격적인 강수의 피크가 시작되었습니다. 태풍의 진행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영향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강의 세력으로 태풍의 눈을 번뜩이며 북상에 올라오던 태풍 제10호 산산이 야쿠시마 부근을 통과한 뒤 태풍의 눈이 사라졌습니다. 야쿠시마는 한라산 정도 높이의 산이 있고 태풍은 높은 산과 같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태풍의 형태가 무너지곤 합니다. 육지에 상륙할 때 중심기압은 95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40mps 최대 순간풍속은 60mps 였습니다. 카고시마현 사스마반도의 마쿠라자키시에서 최대 순간풍속 51.5mps의 강풍을 관측했습니다. 기상청 태풍예상 경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시각은 8월 30일 04시입니다. 태풍은 큐슈 카고시마 서쪽의 센다이시에 태풍강의 세력으로 상륙했습니다. 토오쿠 지방에도 센다이시가 있지만 한자가 다른 다른 도시입니다. 그리고 큐슈를 지난 뒤 8월 30일 금요일 15시경에는 시곡구에 재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의 세력은 열대폭풍의 태풍이 되었습니다.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면서 급속히 세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태풍의 에너지가 되는 수증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북은 예보원을 보면 여기서부터 예보원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태풍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정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태풍이 역주행하기도 합니다. 태풍을 움직이는 마땅한 바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쪽에서 상공기압골 트라프가 내려올 때 그때 편서풍에 올라탈 타이밍이 있었지만 태풍이 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태풍이 편서풍에 올라타면 빠른 속력으로 북동방향으로 이동하지만 거의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세력이 약해지고 바람은 강하지 않지만 아직도 많은 수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9월 2일에 오사카 남쪽에서 열대저기압이 됩니다. 이 거리를 3일 걸려서 도달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무리 태풍이 약해졌다고 해도 태풍은 태풍입니다. 하천이 넘치고 저지대가 침수하고 산사태 등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8월 30일 금요일 12시입니다. 태풍은 현재 북상에 올라와서 방향을 동쪽으로 전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커브를 돌 때와 마찬가지로 태풍이 전향할 때는 속력이 떨어집니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태풍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태풍은 주변에 부는 바람을 타고 이동합니다. 편서풍 버스에 올라타지 못한 태풍은 태평양 고기압 주변에 부는 바람을 타고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태풍양 고기압 중심은 멀리 있고 태풍양 고기압 주변에 부는 바람은 약합니다. 태풍은 마땅한 바람을 타지 못하고 거의 그 자리에 정체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바람이 없는 영역에 갇혀버렸습니다. 9월 2일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태풍 제10호 산사는 동해쪽에 그 중심이 있습니다. 아마 이때는 열대저기압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멀리 남쪽 해역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필리핀 동쪽 해역에 열대요란으로 보이는 저기압의 등압선이 보입니다. 미국 GFS와 독일 아이콘 모델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동쪽 해역에 각각 열대요란의 저기압의 등압선이 보입니다. 이것이 태풍이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 모델에서 동시에 열대요란이 나타났기 때문에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년에 태풍 발생수는 25개 정도 됩니다. 앞으로도 태풍이 15개 정도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번에 태풍이 발생하면 태풍 제11호 야기가 됩니다. 야기는 일본이 제안한 이름으로 염소를 뜻합니다. 8월 29일 목요일 일 최고기온은 경기 의왕 오전동이 36.4도, 전남 영암 학산이 36.4도였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동풍이 붑니다. 동해안에 동풍이 불 때는 지형적 영향으로 동해연안에 동풍강수가 내립니다. 그리고 팬현상에 의해 산맥을 넘은 고온건조한 바람이 서쪽지역의 기온을 올립니다. 태풍이 조금 더 동쪽으로 이동해 가면 우리나라에 북풍이 불고 기온이 다소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상청 특보 발효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넓은 지역이 잦은 동풍강수로 인해 폭염특보가 해제되었습니다. 서쪽지역은 폭염특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남해연의 강풍주의보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동남쪽 문바다의 태풍특보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남해안과 동해안 넓은 해역의 풍랑특보입니다. 태풍은 쇄약해지고 있지만 그 위력은 아직 엄청납니다. 멀리 떨어진 곳의 태풍이 우리나라 해역의 바다를 마구 휘젓고 있습니다. 바다를 휘저어주면 해수원이 내려가고 기온이 내려가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